사람들만이 생각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의 맘에 묻은 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다들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극한 저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대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켰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spec intentions high school 나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하 Friend 감사합니다.